윤태권 실장, 오늘 주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최근에 좀 잠잠했잖아요. 의석이 3석밖에 안 되고 또 민주당이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의 위상이랄까 이런 게 축소됐었는데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축하 인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게 열린민주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드린 거죠? 네, 맞습니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이런 건데요. 이 열린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오전 11시 26분부터 약 7분간 최 대표와 통화를 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여기까지는 덕담인데 그 뒤가 조금 의미심장해요. 뭐라고요?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형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최 대표는 소통과 협력에 주저하지 않겠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가진 막중한 책임을 잘 알고 있으며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메꾸고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되게 자세하게 알렸어요. 열린민주당이 알린 거죠? 그렇죠. 청와대랑 사전 협의하고 알렸나요? 그게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 석간신문에서 민주당 측 발로요. 이게 이쪽이 먼저 원해가지고 한 거고. 통화도? 네. 그리고 대통령의 통화를 이렇게 자세하게 전하는 거는 관례가 아니다. 불쾌감을 표하고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리는 것도 청와대랑 협의했다?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난 8일에는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려운 시기니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격려 인사를 권했다. 그리고 9일에는 주호영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한테도 전화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의 인사는 이례적인 건 아닌데 이 두 사람이 전달한 거는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였다.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세 석짜리 미니 정당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또 이례적이죠. 대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최근에 선출됐거든요. 여긴 전화 아직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오늘이면 내일쯤 하시겠네요. 이건 모르죠. 민주당은 그런데 열린민주당 측에 거리를 뒀잖아요. 선거 기간 동안에는. 내몰찰 정도로 참칭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제로썸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강경 노선이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있기는 총선 이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죠. 무시 전략이에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고 열린민주당이 밝힌 내용대로면 아주 살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예를 들어 야당에 전화해서 보기 좋았다. 동고동락한 후보들에게 격려와 안부 인사 전해달라. 이런 말 잘 안 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팔이면 민주당, 왼팔은 열린우리당이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이런 느낌을 지금 주는 거예요. 또 최광욱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이었잖아요. 비서관 출신이죠. 대통령을 모신 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대통령 입장에서는? 177석이 오른팔인데 3석짜리가 왼팔이라고 하면 오른팔이 되게 섭섭하겠죠. 지금 그런 국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른팔, 즉 민주당 입장에서 그동안 거리를 두었는데 대통령이 이러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두 당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뇌관계에 변화가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광욱 대표가 이 통화 이후에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이후에 이게 양당 간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예상은 너무 나아간 것이다. 라면서도 그 뒤에 덧붙인 게 8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당대표 출마하는 분들이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당내에서 자연스럽게 할 것이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8월에는 재론된다? 네. 실제로 지금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두관 의원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린민주당은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다. 선거 때 앙금을 씻고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쪽으로 가겠네요. 8월 전대에서 양당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라든지 당의 주류적인 스탠스는 부정적이에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그 스탠스나 인적 구성이 거대 여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경 지지층을 추동하고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열린민주당이 총선 직후에 공수처 수사 1호 윤석열 총장 가족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최강욱 대표가 본인이 그 말을 한 건 아니래요. 그래요? 저희 프로그램 CBS의 김현정 앵커가 그렇게 물어서. 될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였지. 자기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전화하면서 국면조차 상황 변화가 점쳐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언급하면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열리면 최강욱 대표의 예측처럼 누군가 강한 이야기하고 나설 겁니다. 김두관 의원의 경우처럼요. 김두관 의원은 지금 열린민주당 이슈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 이슈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친일 반일 프레임 전매 내서 오면서. 이런 것들이 핵심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이 있을 거라는 전략적 판단이죠. 실제로 그래 왔고요. 민주당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찬 대표라든지 당의 중진급들의 기류는 당 전체에 어떨 것이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주류의 교체. 거대 여당의 민생에 대한 역량을 우선시하는 국민들의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또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강성 지지층들의 공격.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으니까. 여하튼 이 열린민주당 이슈는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 중 하나가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쟁점 중 하나가 되긴 할 텐데 큰 쟁점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죽느냐. 혹은 청와대라든지 여당 내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불을 계속 붙이느냐. 이게 오늘 내일 모레 한 2, 3일을 보면 좀 알 것 같아요. 네. 뉴스사이다였습니다.